방송인 이수근의 아내 박지연이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의미심장한 글을 공유해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아내 박지연은 지난 3월 7일 새벽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정영욱 작가의 글을 공유했어요. 글에는 가장 친했던 친구와 내가 뜸해지면서 그 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바뀌게 된다. 나와는 뜸했던 친구를 자주 만나게 되면서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 또한 바뀌게 된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한순간 남이 되고 가장 남이었던 사람이 한순간 숨을 나누는 사이가 된다고 적혔는데요. 그러면서 영원한 관계는 없고 영원한 사람도 없으며 영원한 사람도 없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어요.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 최근 연예계의 이혼 소식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어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글 내용상 가정 문제보다는 친구와의 관계에 최근 들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의 의견이 더 모이고 있습니다. 이수근과 박지연은 2008년 결혼하여 두 아들을 품에 안았는데요. 이수근과 아내 박지연과의 만남에는 개그맨 박준형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박준형은 이수근 씨의 아내가 원래 갈갈이 스타일리스트로 일했다. 그분이 공연 직전 대기실에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이수근 씨가 가발을 쓰다 말고 땅에 가발을 떨어뜨렸다라고 당시 사랑에 빠졌던 이수근의 모습을 소원했어요. 이수근은 방송 끝나고 회사 앞에 차를 세웠는데 너무 예쁜 친구가 들어가더라. 계속 생각났는데 알고 보니 대학에서 스타일리스트 실습을 나왔다더라. 그래서 그럼 이제 못 보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공연장에 다시 왔더라. 그래서 당시 대기실에서 보고 가발을 떨어뜨린 거다라고 털어놨는데요. 이어 이수근은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개그맨 4명이 아내에게 대시를 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당시 아내의 인기를 언급했어요. 이수근은 미모의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계기에 대해 바로 저를 선택한 것은 난이었다. 당시 아내가 박준영 씨의 스타일리스트로 일하니까 박준영 씨의 옷을 사기 위해 동대문 상가를 가곤 했는데 6개월 동안 매번 함께 가줬다라고 정성과 발품으로 아내의 마음을 열었던 사연을 언급했어요. 이수근은 경제권 역시 아내에게 모두 줬다고 털어놨는데요. 이수근은 재산은 다 아내 명예고 제 이름으로 있는 것은 대출뿐이다. 결혼하자마자 경제권을 다 줬고 저는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남자가 자라면 이혼 확률이 없다. 결혼에는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게 없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져줘야 한다. 져주는 쪽이 남편이 되면 좋다는 거다라고 말하며 개그계의 최수종에 등극했죠. 하지만 행복할 것만 같았던 이들 가정에 2011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둘째 임신 당시 박지연은 임신 중독증으로 신장에 이상이 생긴 것인데요. 이로 인해 박지연은 친정아버지의 신장을 이식받았지만 또 다시 재발해 5년째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수근은 둘째 아들에게 장애가 있다는 가정사를 고백한 바 있는데요. 방송에 따르면 둘째 아들은 당시 박지연이 임신 중독증에 걸리면서 임신 34주 만에 유도 분만을 통해 제왕 절개로 태어났어요. 둘째 아들은 태어날 당시 체중 1.6kg의 미숙아로 태어났고 뇌성마비 증세로 인해 재활치료를 받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로 인해 아직까지 오른팔 오른다리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연은 앞서 신장 투석 중인 안타까운 근황을 전하며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다닌다고 알려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는데 2022년 4월 박지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분을 빼주고 독소를 빼주기 때문에 피부는 언제나 푸석 거칠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머리에 피딱지가 생기더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투석 후 주사 부위에 반창고를 붙이는데 아무래도 자극이 가다보니 건선처럼 갈라지고 빨갛게 올라왔다. 연고를 발라도 그때뿐 매일 반복되는 자극에는 소용없더라고 적었습니다. 함께 첨부한 사진 속 박지연의 파른 테이프를 붙였지만 벌겋게 변한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지난 2022년 7월에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볼다공증까지 앓고 있다고 고백했죠. 박지연은 건강을 위해 필라테스를 시작했다며 스테로이드 부작용과 바르지 못한 자세 때문에 올라온 승모근과 거북목을 고칠 생각은 못하고 숨기려고만 했는데 드디어 고쳐보려 한다고 말했어요. 이어 요즘 들어 어른들 말씀 틀린 게 하나 없다는 걸 느낀다. 나이 먹으면 근육이 없어지고 심지어 이 나이에 골다공증이다. 날살을 먹는다는 게 뭔지 부쩍 느낀다고 털어놨어요. 그녀는 유튜브를 보며 아침 저녁 스트레칭까지 챙기고 있다. 내 인생 중 제일 부지런하 눈동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 박지연은 1년 전 신장 투석 때문에 둘째 아들의 졸업식에 불참했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알렸는데요. 공개된 사진에는 둘째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한 이수근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사진 속 이수근은 아들 대신 학사모를 쓰고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들 역시 부의자를 그리며 밝은 표정을 드러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또 앞서 이수근은 2022년 2월 무엇이든 물어보산에서 아내의 투병 생활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수근은 아내가 아버님께 신장 이식을 받았는데 그게 다 망가졌다. 투석한 지 3년째라고 해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이후 박지연은 지난 2022년 8월 인스타그램에서 신장 재이식 수술을 권유받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아직 젊은이 이식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권유의 처음 이식 수술에 너무 고생했던지라 강하게 안 한다고 했는데 요즘 제가 이식했던 10년 전보다 약도 좋아지고 기술도 좋아져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말씀의 생각이 많아진 하루였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이식을 하고 싶다고 당장 되는 것도 아니지만 뇌사자 대기를 걸어놓고서도 기대 안했던 제가 저도 모르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고 간호사 선생님의 잠깐이지만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눈빛과 따뜻한 말씀의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잠시나마 꺼내본 하루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데 제 삶도 바뀔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요. 또 병원에 다니면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가족이 더 힘들 건데 예민함 다 받아주고 희망적인 말로 미래를 그려주는 남편이 참으로 다시 한 번 감사한 밤이라며 이수근에 대한 고마움도 전했습니다. 사실 이수근은 한창 잘 나가던 시기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었는데요. 바로 노름을 한 것이었죠. 이로 인해 1박 2일을 비롯한 당시에 출연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그 전까지 그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과 실망감이 터질 듯 나오면서 대중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수근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구여했습니다. 검찰은 가족들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선처했다고 합니다. 이후 각각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모두 항소는 하지 않겠다 밝혀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소 부정적이었는데요. 바로 이수근이 병든 아내와 아들을 내버려두고 노름을 하러 다녔다는 사실에 분노한 것이죠. 그런데 실은 이 노름의 시기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근이 노름을 했던 시기는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신장 이식을 받은 것이 2011년 10월이었죠. 때문에 이수근은 아내의 임신 중독증 이후 불법 노름을 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근거로 이수근의 장인어른이자 아내의 친정아버지가 이수근이 노름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던 2013년에 한 발언을 들 수 있어요. 사위가 지금은 노름에서 손 떼고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터져서 속상합니다. 불법 노름은 결혼 초기에 뭔 모르고 했던 일입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사위는 오로지 아픈 아내와 자식을 위해 헌신함에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이수근은 이후 큰 논란 없이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아내의 지극정성 내조를 받으며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죠. 아내 박지연은 남편 이수근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하는 등 언제나 남편 생각을 하는 아내인데요. 7일 박지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은 아형 녹화날이라 대기실에 있는 시간이 좀 있어서 다 같이 드시라고 집밥 도시락이라고 시작되는 글을 게재했어요. 이어 어제 반찬을 했더니 반찬 개수가 많아요. 직접 만든 그릭 요거트에 요거균도 뿌려주고 사진에는 없지만 삼겹살에 상추까지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 큰 누슨 부탁드려요 라고 전했는데요. 끝으로 오므라이스 모양 잡기 힘드시면 밥 공기에 랩 올리시고 볶은 밥 넣어 동그랗게 말아보세요 라고 덧붙이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어요. 공개된 사진 속에는 박지연이 직접 준비한 도시락이 담겨있다. 특히 정성 가득한 요리들이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진짜 정성 가득이네요. 최고입니다. 볼 때마다 느끼지만 최고예요.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진짜 최고의 내조의 여왕 수근씨 정말 좋겠다 등의 댓글을 남겼어요. 너무나 보기 좋은 부부의 결혼생활이 앞으로도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건강도 이상 악화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